퇴근촌 소장 나왔습니다. 하이 티처. 근철쌤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이나 궁금했던 팝송 보내주시면 근철쌤이 재미있게 해석해 주실 거니까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TVS에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다가 빵 터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웃기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근철쌤. 지난 시간에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멋진 곡이었죠? 바람 속의 먼지. 지난주에 참 잘 배웠어요. 오늘 만나볼 노래 어떤 거 가르쳐 주실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의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시면 미국 의사당 안에? 네, 의회 도서관. 그게 제일 커요. 미국에서 제일 커다라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안에 가면 미국의 국가 음성 기록물로 등재되어 있는 곡입니다. 음성 기록물이요? 네네. National Recording Registry라고 하는데요. 자, 들려주세요. 익숙한 노래인데요. 굉장히 익숙하고. 뭐라고 그러는지는 잘 안 들려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1961년도에 발표된 곡이고요. 61년이요? 네, 꽤 됐죠. 벤 E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면세가 77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014년을 총 결산하면서 그 해에 음성 기록물 뭐를 등재시킬 것인가를 결정했는데 그게 2015년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분으로 2015년에 등재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렇군요. 매년 뭘 등재를 하나 보죠? 그렇죠. 그 안에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I have a dream. 그것도 바로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아마 찾아보면 있겠죠? 옛 소리를 찾아서?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심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소리들을 등재를 시켜놓더라고요. 스탠바이 미, 노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수가 지금 벤 E킹이라는 분인데 스펠링이 B-E-N, E, 그 다음에 K-I-N, 벤 E킹 소개 좀 해주세요. 벤자민을 줄여서 벤이라고 합니다. 벤자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을 줄이면 벤 아니면 베니. 영어에서 Y로 끝나면 다 줄이는 거거든요. 윌리엄을 줄여서 윌 아니면 윌리. 윌리. 아니면 빌이라고도 줄이고요. 빌리. 네, 빌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줄이는데. 그래서 원래 이름은 벤자민, Earl, 그 다음에 넬슨이고요. 그 이름을 본인이 바꾼 거죠. 1938년생이고요. 노트캐로라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58년부터 그 전부터는 조금씩 활동했었는데 58년부터 The Five Crowns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갔었는데 그 그룹이 나중에 The Drifters의 멤버로 전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rifters라고 사실 유명한 곡들이 꽤 있어요. 한 번 몇 곡은 들어오지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한 번 들려주세요. 이 곡이 There Goes My Baby. 저쪽에 내 사랑하는 여자가 가네요. 아기가 아니고 여인으로요? 영어에서는 Baby 그러면 저기 내 아기 가네 이거보다는 Baby, Sweetie, 그 다음에 Pumpkin, Honey 이런 단어가 들으면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곡이 만약에 익숙치 않다면 그 다음 곡은 아마 이 곡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다 춤도 출 수 있고 미소도 지을 수 있지만 결국 나랑 맨 마지막에 춤을 춰야 됩니다. 그래서 Save the last, Dance for me. 나와 함께 마지막 춤을 출 사람을 구해주세요? 아니요, Save. 마지막 춤을 그렇게 아껴두세요. Save the last. 아, Save.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춤은 아껴줘,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아, 밴 이킹이 이제 드리프터스라는 팀에 있었군요. 그럼 언제부터 솔로로 활동을 했나요? 어, 이제 드리프터스로 이제 활동은 원래 멤버들이 따로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섯 명이 조르지라는 그 매니저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50년대, 이 당시에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그룹들이요. 한 네 명, 다섯 명, 그다음에 나오면 어떤 식의 노래를 하냐면 두, 왑, 비둘, 비둘, 왑, 비둘. 이래서 그 그룹들을 전부 다 두합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두합, 두합, 두합 한다고 그러세요? 두합, 두합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Only You 그 곡도 있잖아요. 플래터즈라고 하는 또 역시 남성 그룹으로 딱 만들어진. 이런 그룹들이 한 10개, 20개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왜 60년대, 70년대 보면 봉봉, 사중, 창단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두합, 두합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두합 그룹에 있다가 바뀌면서 본인이 주로 작곡도 하고요. 리드 싱어였는데 팀 멤버 간에 불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솔로로 독립을 하면서 작곡 개통곡이 스페니쉬 할렘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곡을 작곡하면서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났더니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던 스튜디오 엔지니어랑 프로듀서가 아니 뭐 더 할 거 없어? 시간 아까운데.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흥얼대던 곡을 세 명이서 같이 만들어서 발표한 게 스탠바이 미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일곡으로 한 260억 정도의 로열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딱 한 곡으로. 제가 아까 유튜브로 봤거든요.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유튜브 조회수가 3.3억 해. 대단하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싸이 씨가 예전에 10억 뷰를 깼잖아요. 그러면서 구글의 유튜브의 저기가 바뀌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은 최고로 많이 본 게 30억 뷰가 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시스템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판도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스탠바이 미는 그러면 세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 그러지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 곡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탠바이 미의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이런저런 본인이 노래도 좋아했었고 동시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걸 가지고 내가 원래 다른 사람 노래도 듣다가 자극도 받고 그래서 원래 샘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샘쿡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곡했던 곡 중에 하나라의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죠. 성경의 시편. 시편에 나오는 일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곡이 바로 Lord Stand By Me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찬송가입니까? 이건 보통 영가라고 하거든요. 스피리트로리라고 해서 영가라고 하는데 이 영가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거를 딱 작곡을 했고 이게 들어보시면 이거 비트에 딱 맞아요. 이 노래가.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4분의 4 박수예요? 이거 한번 세워보시죠. 둘, 셋, 네 개인지. 하나, 둘, 세 개인지. 이거 오랜만에 저를 빵 터뜨리시는데요. 영가하고 지금 베니킹의 Stand By Me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있죠. 있죠. 그런데 Stand By Me가 뭐예요? 이게 Stand가 서단 뜻이죠. Stand By 해라, 준비해라 뭐 그런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에서 Stand By, Stand By Q 뭐 그러잖아요. Q는 영화에서는 안 쓰이고요. 영화에서는 Stand By Action. 아, Action. Action이라고 하고 Q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것도 습관인 거죠. Q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Stand By Me가 뭔 뜻이에요? 아, 내 옆에 서 있어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를 응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목의 노래가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Stand By Your Man. 그렇죠. 이거는 태미 와이네트라는 여자가 부른 건데요. 그때 Stand By Your Man은 당신의 남자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그 사람 곁에서 지켜주세요. 그 뜻의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tand By Me니까 내 곁을 지켜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로드 Stand By Me 그러면 주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렇죠. 나한테 힘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9698님 청취자님. 근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좀 깐깐하고 얄미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19ND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 호감용으로 바뀌었어요. 어? 진짜로요? 맞습니다. 음성도 좋고 친절하시고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친척분 아니시죠?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뭐든 이렇게 부드럽게 즐겁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19ND님. 별 말씀을. 오늘 저 착한 일 끝. 자 그럼 지금부터 Stand By Me, 베니킹, 근철 선생님 부분 주요 대목 위주로 지금부터 공부해볼게요. 어느 우주를 더 배울까요? 맨 처음 도입 부분인데요. 자 밤이 찾아오면 사실은 좀 약간 무섭고 두렵겠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깜깜해지니까. 깜깜해지니까.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인쇄된 걸 지금 가사를 보고 있어요. 네. 인쇄된 걸 보고 있으면 좀 해석이 좀 되는데. When the night has come. 네. 여기 has 다음에 come은 과거 완료 형태죠. 그렇죠. has come came come. 그렇죠. 바로 이제 학원 분위기 나는데. 네. 여러분 19행드님의 학원에 잘 오셨습니다. 자 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And the land is dark. 네. 땅은 어둡고? 딱 그거죠. 땅껌이 지고 땅껌이 내리고 밤은 찾아오고. 근데 이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에는 높낮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반드시 강조할 부분만 강조하면 그게 높낮이 인토네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When the night has 이러면 뭘 전달하는지 모르죠. 근데 When the night has come. 이러면 그게 인토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When the night has come. 이제 학원을 벗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 전달하고 싶은 것만 가자. 이래도 영어 인토네이션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 will see.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보게 될 we will see. 그 다음에 바로 달빛이 우리가 보게 될 유일한 불빛일 때. 깜깜깜하고 달빛만 있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No, I want to be afraid. O, I want to be afraid. 원트가 W-O-N-T. Will not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발음은 주의하실 게 원트가 아니고 wo-운트예요. 우-운이요? 아니요. 워. 워. 워운. 알겠어요. 나는 겁내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Just as long as you stand. 네. Stand by me.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as long as. 그런 한 나는 겁이 안 날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네. 들어볼게요. 다시. 어떠세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다 들리네요. 혼자 깨우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훨씬 더 잘 들리시긴 하죠. 그러면. 아, 쉽네요. 이거 리듬만 잘 타시면 많이 잘 들립니다. 실제 회화에서도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로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신감 확 올라오시죠. 그러면. Darling은 뭐. 네.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Darling 말고 Baby. Darling, Baby, Sweetie. Sweetie. 그다음에 달달한 건 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Honey. Honey. 그다음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외국 사람이 나를 펌킨이라고 불렀어요. 펌프킨이요? 네. 펌킨이요. 호박? 호박. 아니, 나한테 지금 욕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호박 맛이 달달하잖아요. 단호박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펌킨이라고 불렀을 때는 아,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도 호박 맛을 아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펌킨 파이, 스위티 파이, 허니 파이 이렇게 막 불러요. 하여튼 스탠바이 미, 내 옆에 있어달라. 그게 딱 하나죠, 그렇죠? 그거는 아주 되게 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스탠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지켜준다고. 서 있는 거. 보통은 우리나라만에서는 스탠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램프라고 쓰셔야 되고요. 램프.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앉는 좌석 있죠. 그거는 스탠드라고 해요. 여기 거꾸보는 좀 다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들어볼게요, 여기. 스탠바이 미. 나를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스탠바이 미. 네. 저는 사실 스탠바이 미, 나한테, 내 옆에서 좀 스탠드, 좀 서있어. 그게 그거죠? 내 옆에 떠나지 말고 있어줘라. 스탠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맥에 들어가서 바라보시면 나만의 해석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가까운 건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들려주세요. 여기는 조금 두 번째 토픽보다는 조금 어려운. In the sky, that will look open. 아, if입니다. 아, if. 네. if the sky. 네. 만약 하늘이. 그러니까 that will look open. 네. 그러니까 that이 sky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나왔는데. sky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는데. 우리가 look upon. 본다라는 뜻이 있으면 하늘과 본다를 연결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인지구조상. 우리가 쳐다보는 저 하늘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the sky가 should be tumble and fall. 텀블이 뭐예요? 텀블.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저 병. 그거 뭐라고 불러요? 텀블러. 텀블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텀블이 구르단 뜻이에요. 그래요? 네. 텀블러 같은 것도 원래 이렇게 위가 두껍고 밑에가 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텀블러는 다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텀블러라고 부른 거거든요. 굴려도 되는 거. 그래서 텀블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걔가 텀블리 굴러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이 그렇게 무너져서 굴러 밑으로 fall. 떨어진다면 그런 뜻이겠죠. 알겠어요. 기운의 기우. 네. 기나라 사람이 괜한 걱정하는 거죠. 괜한 걱정하는 거죠. 아니면 the mountain. 바로 산이 should crumble to the sea. 이거 옛날에 crumble. dust in the wind에서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crumble. 빵 부스러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사로 하면 부스러기가 돼서. 사라진다. 네. 떨어진다. 사라진다. 마운틴이 사라진다. 네. 바다로까지. 그러니까 자갈돌이 된다 하더라도. I won't cry. I won't cry.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won't cry. I won't cry.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이건 첫 번째 했었던 거고. 똑같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한 방울도 눈물 안 흘리겠다. 그래서 shed a tear. 여기서 근데 그 유가 누구예요? 아.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입니까? 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벤 이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TBS TV하고 유튜브로는 벤 이킹의 흑백 사진도 지금 나가고. 아. 좋은데요. 지금까지 벤 이킹의 stand by me 가사에 담긴 의미 살펴봤습니다. 네네. 자. 근철 선생님 팝송 배우려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끝으로 오늘 배운 벤 이킹의 stand by me 들어보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근철 선생님. 근철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Thanks a lot. Bye bye. 벤 이킹의 stand by me 듣겠습니다.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